꽉꽉! 인정! 꽉꽉! 야, 야, 야! 그러니까 거의 단짠단짠 느낌이지. 자, 2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1차! 맞아. 주원 씨. 주원 씨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으셨는데요? 왜요? 준비했는데... 꿀! 제가 이게 서... 선우... 오! 제가 다 이름을 써 왔어요. 에어커리아! 에어포아! 구찌가 이제 용지 형님. 와! 조말론이 이제. 와, 뭐야? 아, 안에 뭐가 들었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네. 제가 직접 사왔어요. 열어봐도 돼요? 네. 지금 하고 있는. 행주예요? 잠시만요. 뭐야 이게? 아, 미안한데 좀 마음에 든다 이거. 이거 안 돼 아니에요? 근데 나 솔직히. 아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헤어밴드인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사실 헤어밴드를 준비하자고 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핑크랑 톤이 오늘 딱 맞잖아요. 와, 그러네. 사실 나 기분 되게 좋아. 제가 사실 술을 마실 때 헤어밴드를 차고 마셔요. 왜, 왜, 왜? 눈이 이렇게 가려지는 게 싫어서. 아, 진짜. 집에서 편안하게 쓰시라고. 야. 아, 근데 지금 타이밍이 진짜 좋은 게. 잘 올리시면 돼요. 괜찮네. 아, 괜찮네. 왜 오빠는 힙하지? 직업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아, 그렇게 쓰는 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빠 지금 마라톤 같아. 아니요. 내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게 좋아요. 아, 근데 특이하다 저렇게 쓰니까. 총 신박한데요? 아, 근데 지금 타이밍이 진짜 좋은 게. 아, 그 우리가 이제 이상 가. 어, 여기에 베이스를 들었어. 여기 울렸는데 방금 뭐가. 아, 진짜 죄송해요. 너무 가까이서 보셨죠? 응. 베이스가. 우리가 이제 2화를 넘어가야 되면서 살짝 변화가 필요하긴 했었어. 근데 딱 이걸로 변화를 주면 되겠네. 너무 좋네. 아, 고마워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고마워. 나 진짜 고마워. 아, 더 화이팅 넘친다 진짜. 진짜 너무 고맙다. 아, 이거. 아, 이게 선물이구나. 아. 여기 우재, 우재 형이. 아, 여기 있구나. 오늘도 한번 셀카 찍어볼까요? 저희 사진을 너무 가지고 가도. 아, 그래. 시작이 전에? 지금? 지금? 오케이. 뭐가. 아, 이제 게임이 다가오니까. 또 전두태세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여기 짤카봉도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아, 좋다. 사진이 제일 오래남아. 맞아요. 사진, 근데 좀 아쉽더라고. 우리 못 찍어서. 아니, 갖다 줄게요. 아니, 아니요. 여기 가운데 있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드시면서 편하게 들으세요. 네. 2차 게임 주제는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은 영원하다. 오티나 엔티가만 하는 클래식 게임. 오! 아, 아니요. 뭐지? 엄청 어려운 게임들. 뭐, 뭐. 한 번쯤 했던 거. 바니바니. 007BANG. 369. 그리고 또. 369도 뭐 다르게, 8, 12, 15 이런 거 하겠지. 258, 258. 그러니까 뭐 어렵게. 258이면 말 안 하죠. 아니, 근데 첫 번째 게임은 대 Milton'sちは 긴장도 안 하셔도 돼요. 평화에 쓴 게임이 있고 게임이 공개하기 전에 벌칙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곧 있으면 설 연휴msр. 설마... 투티콘 female 돋는지는 shutting gonna happen? 한 오십 개지겠는데... 예를 들어서 소고기 이랬는데 국걸이용 좋은데요. 중일에 집단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없으면 우리 가족한테 보내주세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 설마 양심장 그러겠어? 지금 나 머리티를 해서 되게 전투력이 느껴져요? 이제 2차잖아요, 이제. 약간 일본 예능 같아요, 막. 화이팅이다! 화이팅이다! 박새미 아웃도! 다음 다음 수절로 끝났어! 아 술 받고 싶다, 저희 얼음도 많이 녹았는데. 어차피 드시지도 못할 거잖아요, 이런 술. 뭐 그런 거 보고 계세요. 제가 위스키 까도 돼요? 게임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고? 근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좀 믹스를 해야죠. 원액은 좀 힘들고. 재콕, 재콕으로? 어? 재콕 좋다! 재콕으로? 재콕? 재콕 좋지. 이거 와인이에요? 13도? 아 오케이. 저 와인 좀 따주실 남성분 계실까요? 본인이 충분히 따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 딸 수 있어요, 맞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도 물어만 봤어, 그래서. 저는 소맥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소맥! 소기 아싸에. 아, 저 대학교 다닐 때 잭다니엘이랑 콜라랑 과일 안주가 나왔어요. 그거를 그렇게 마셨어, 어릴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네, 옛날 생각. 제가 비유를 까먹었는데? 얼음 안 넣어도 돼요? 아, 얼음이랑 같이 먹었구나. 얼음 넣어드릴까요? 얼음 조금만. 응, 제가 넣어드릴게요. 혹시 뭐 재콕 필요하신 분들 제가 제주를 해드릴 테니까. 저요? 저거 맛있겠다. 저도 한 잔 한 번 먹어볼까요? 일단. 에이, 버니 이런 거 동생이 하겠습니다. 필요하라고 준 거야. 할 생각이 없으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콜라 3이잖아요. 주원 씨는 비율 어떻게 탔어요? 소주랑 맥주 한 3대 1? 잠시만요. 소주가 아예 이 정도면 안 따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소주를 가득 채우고 물만 따라서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숙취가 좀 많이 없어요. 오빠는 뭐예요? 맥주? 맥주. 맥주. 저는 역시 원투적인 거부터 가는구나. 저는 일단 이거 다 마시고. 아직 다 안 마셨어? 갈까요 이제? 네. 클래식. 클래식 뭐가 있지? 클래식. 그러니까 뭐지 뭐지? 읽겠습니다. 왜 왜 왜 왜 왜. 뭐야 뭐야. 왜 왜 왜. 아 뭔데 왜. 아 제작진이랑 짜고 하고 그런 건 없지.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제목. 뷰리풀 라이어 게임. 제목. 뷰리풀 라이어 게임. 거부할 수 없는 뷰리풀 라이. 와 나 지금 기계음인 줄 알았어. 진짜 너무 잘한다. 기계음이에요. 옆에서 튼 거예요. 아 틀었어? 아 이거 뭐야. 몰랐었어 몰랐었어. 읽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면 멤버 모두 반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멤버 중 마피아는 2명 시민은 4명이다. 세 번째. 낮에는 다 함께 토론하여 마피아 용의자 한 명을 정한다. 용의자의 변론을 듣고 죽일지 살릴지 투표를 진행한다. 마피아 게임. 이 과정에서 죽은 마피아 혹은 시민은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 마피아 두 명이 잡히거나 시민의 수가 마피아 수와 같아지면 게임은 종료된다. 마피아 게임이네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이네요. 마피아 게임이 이게 진짜 억울하거든요. 근데 뷰리풀 라이어 게임. 그니까 이게 용주, 나 이렇게만 선우가 제일 좋네. 뭐 여러분 안 좋을 수도 있지. 심성이 워낙 착한 친구라. 또 불편할 수도 있어. 그니까. 너무 좋은데 우재야? 아 이제 시작한 아가리 여물고 있어야겠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은 놓는 건데 우재 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자는 원래 나랑하는 거. 그냥 이름으로 다 오케이. 알아 들었지 쌤이야? 들었지 이키야? 우재야 들었어? 들었어. 야. 그러면 그 역할은 마이트박스에서 진단하고. 어 뭐야. 네. 이걸 뽑으면 돼? 아 제작진한테도 반말하는 거야 우리? 그럼. 할 거면 다 해야지. 야 나이키. 야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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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앉아 똑바로. 나이키. 여보. 다 좀 이름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 제작진이 어느 정도 정해 놓은 거네. 이럴라. 아 너무 재미있어. 다들 봤어? 어 봤어. 어때? 난 보고 나서 표정들을 봤어. 어때? 거의 아이키는 확실한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거 알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마피아야. 저렇게 많이 먼저 나서는? 아 나대는? 아 그런 것도 이제.. 아 그럼. 아 그럼 편하게 뭐 어때? 마피아도 많이 해봤는데 저런 류로 나대는 사람은 마피아가 아니더라고. 아 근데 또 제작진들이 머리를 써서 오히려 막내에게 마피아를 줬을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난 용주의 표정으로 봤어. 근데 용주의 표정으로? 혹시 우마이의 표정이었니? 그러면 확실하거든? 아.. 아.. 우마이였어. 어 우마이였어. 왜냐하면 봤을 때 버거 하는.. 아 이거.. 아.. 아..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 아.. 아.. 잠깐만.. 그래 마피아 님이 모르잖아. 진짜 이거 감자고. 아.. 밤이.. 밤이 되었습니다. 해주세요. 이거 소리내야 돼. 눈 감으세요. 진짜로. 다리 사이에 얼굴 넣고. 마피아들의 우재를 점점 확인해주세요. 진짜 양심껏 눈 뜨지 마. 아 일부러 수개가 말하는 척 하는 거 봐. 마피아들의 우재였습니다. 됐어? 아 근데 서로 몰라. 이거 무조건 우재야. 왠 줄 알아? 이거 마피아들? 하.. 일부러 숙여가지고 야 일부러 왜 일부러! 일부러! 얼굴! 얼굴! 안 된 척 하려고! 막 동굴소리 날려고 뭔지 알지? 나는 한창 확인하고 있을 때 쌤이가 어? 아 그래서 너는 시민이라는 거야. 100% 아 그치 그치. 너는 100% 시민이라는 거야. 왜냐면 뭐라 그랬더라? 이랬거든 네가? 난 뭐라 한 거야.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 우재는 이거였어. 요지 주지 마! 100%지 100% 그러니까 뒤늦게 한 번 말아버리고 그렇게 생각했거든. 난 반대로 생각했어. 너는 시민이야. 나와 같은. 근데 지금 시작할 때부터 계속 둘을만 신나게 아주. 마피아끼리 단합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서 감을 수도 있잖아. 너랑 나는 같은 시민이야. 어필을 해서 감을 수도 있지. 그렇게까지 고단수는 또 아니라서 응. 이키야. 말 좀 하자. 아니 나는 분석을 하고 있었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 난 우재야. 어떤 점에서? 쟤 100%가 피하다. 아니 내가 내가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어느 정도면 단계를 갖고 쟤는 100%가 피하다. 난 진짜 불쌍한 시민이야. 그러니까 저 시민에 불쌍한 시민이 붙는다 막 이런 거. 어필하는 거지. 불쌍하다고. 나는 4남매야. 4남매 내 첫째야. 와 근데 진짜 다들 너무 잘한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누군지. 근데 얘는 아닌 거 같아. 저는 진짜 아니에요. 네. 저는 만약에 저번에 뭐 청구가 빨리 영상 먹어봐. 나 너무 화나서 매운 거 먹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대우 마피아 하면 시민 자기 뭐 안 시켜주면 그냥 아예 관심 없이 저렇게 그냥 라면이나 먹고 이런 류가 있는 거 보면 진짜 딱 시민이고 근데 마피아 하면 그럼 고단수지지. 그래요? 진짜 고단수지. 저는 진짜 아니에요. 나 존댓말 했어. 다 반말했어요? 철저하게. 야 봐봐 이걸로 내 인성이 인증이 됐죠? 맞죠? 나 그래. 두잔. 봐봐.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아 진짜 무서웠다 이번 거. 진심이었다. 아 좋았다. 아 근데 이래는데 세미가 마피아 하면은 진짜 이거는 세미 나한테. 아 근데 그러면은 난 그래도 인정받겠네. 왜냐면 너무 잘했다고. 근데 세미 주사위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주사위. 근데 두 번은 안 내는 걸로 하고 하나만. 하나만? 응. 지금? 지금. 지금. 와 근데 이런데 마피아 하면 너무 배신감을 느낄 거 같아. 난 진짜 아니고 나는 순간 이거 낼 때 무슨 생각 했냐면 아 명절 선물 다들 뭘 원할까? 막 약간 이런 거에서. 느낌이 쎄가지고. 스타트. 아 나 오늘 왜 이러지? 선우는 넌 뭐야? 나는 시민이야. 나는 그냥 시민이고 내가 딱 보면은 시민. 나는 딱 둘이라고 생각해. 아니 나는 왜. 용주가 계속 말이 없어. 아니 나는 용주야 100% 아 진짜? 말이 없어도 너무 없어. 우리가 말이 없어 안 해본 거 같아. 잠깐만 이 키가. 그냥 용주 죽이고 죽이고 마피아 하면은 나 시민. 아 그래. 용주 먼저 죽여보자 일단. 어 만약에 시민이자 그러면 나도 죽여. 아니 근데 용주의 어쨌든 말도 한번 들어봐야지. 흔들어주는 거야? 아니 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말을 해. 말을 안 하고 싶어 별로. 그래서. 원래 이 게임은 말을 안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 지금 이 게임 잘 몰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할 줄도 잘 모르는데 마피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야 나 이거 잘 모르는데 마피아가 됐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이거. 지금 이 상황인 거야. 정확하다. 아니 저번에. 그래. 그래. 라디오 가서 뭐 마피아 게임 했다가 뭐 하나도 못 했어. 그럼 용주는 마피아야? 나 몰라. 나 뭐야? 그럴 때는 용주야. 죽어라 난 시민이야 라고 원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 그래? 거기서 몰라라고 해버리면. 와 근데 이래놓고서 시민이면은 아 너무 아까운데. 아니야 시민은 저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 아 그래? 시민은 그냥. 시민은 죽이잖아. 내가 보기엔 이 게임을 많이 안 해본 거 같은데? 시민은 죽어. 그리고 사실 이런 시민은 시민 입장에서도 죽어주는 게. 아 죽이지 마. 아 죽이지 마. 나 어쩔 수 없다. 아 죽이지 마. 아니 죽이지 마. 나 좀만 더 할래 게임. 야. 할 줄은 모르겠는데 게임은 하고 싶고. 그래서 나 같은 초심자도 좀 도와줘야지. 그럼 너는 누가 마피아 같아 여기서? 나 솔직히 다 연기를 너무 잘하고 해서 난 보지도 않았어. 난 그냥 제작진이라면 누구를 넣었을까 그것만 생각했어 그냥. 어 일단은 선우랑 우재가 잘했잖아.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마피아야 일단. 공교롭게 둘이 또 까만색이 이거. 어 그러네. 어 뭐야. 자경단같이. 나는 그 같아. 나 자꾸 느낌이. 둘 중에 한 명은. 내가 제작진이라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넣었어. 느낌 왔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처음에 막내. 시민이고 내가 봤을 때. 눈빛 봐. 우재도 시민이야. 난 시민이야. 나 근데 시민 같아. 오히려 제작진이라면 우재한테 마피아를 시킬 것 같은데. 뭔가 오히려 한 번 더 꼬아서 안 시키고. 오히려 선우가 마피아일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먼저 죽여보자. 잠깐만. 어. 주헌이는 아니야 시민이야. 왜? 마피아 심리상. 방금 한 멘트 있지. 이런 멘트 마피아들은 할 수가 없어. 왜 어떤 멘트. 근데 일부러 안 걸리려고 하는 멘트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똑똑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바가 적어도 이렇게. 라고 써보게. 내 말은 상상 이상으로 똑똑해야 돼. 그렇게 똑똑하지는 안 돼.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아. 근데 방금 한 멘트는 마피아의 심리로는 굉장히 하기 힘든 멘트야. 뭔지는 알 것 같아. 나는 이제 저 사이드 세 명 중에 두 명이고. 나는 지금 사실 제일 의심이 되는 거는 이키랑 선우. 보통 진짜 시민이면 아니라고가 바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 애매한 리액션이 마피아들이 보통 어찌할 바 모를 때 나오는 리액션이야. 나는 근데 진짜 난 아니고. 그럼 용주는 맞지? 용주는 맞잖아 마피아가. 자 나는 용주가 지금 되게 신난 게 보여. 나는 용주가 지금 되게 신난 게 보여. 왜냐하면. 내가 무슨 신나. 하나도 안 신나 보는데. 하나도 안 신나 보는데. 아니 야. 하나도 안 신나 보는데. 야 나 신 하나도 안 났어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지금 누구보다 이 게임에 참여를 잘 못해서 우울해하고 있는데. 지금 게임을 알고 싶은데 몰라서 지금 답답한데 뭐가 신이 나. 나 선우 의심스럽다 선우. 아니 잠깐만요.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시험 칠 때 선생님이 선생님의 의도만 생각하면 된다니까. 앞에 선생님들이 누구한테 마피아를 줬을까. 난 처음 할 때 얘기했잖아. 가자 선우. 아 근데 선우 시민 같기도 한데. 시민이. 야 만약에 마피아지. 너도 마피아야. 갑자기 마지막에. 아 근데 시민 같기도 한데 약간 이렇게 했다는 거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몰아주고. 우리는 마피아를 찾아야 되잖아. 만약에 시민이 한 명 죽으면. 아니야 아직 확률이 있어. 우리는 두 명이 죽어야 해. 처음에 두 명이 먼저 죽어야. 일단. 스타트 가자 한 명. 무조건 지금 이 시점에 한 명 가야 돼. 누구로 가야 돼? 이 키 같기도 한데. 일단 이 키 없애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확실한 사람부터. 일단 죽이고. 가볼까? 누구? 나 진짜 아니야. 보니까 마피아 전형적인 행동이 다 들어맞아. 나 지금 뭐 하나. 오오. 뭐 하나 읽었어. 오케이 오케이. 너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 뭐야? 원래 여기. 어? 이 키야 이 키. 일단 이 키 찍고 가자. 아니 마피아. 둘 잠깐 수상해 지금. 잠깐만 둘 자꾸 왜. 첫 번째 밤도 안 왔어. 왜 이렇게 길어 나지? 일단 투표하자 그러면. 주헌이 더 투표해줘. 나는. 이 키. 이 키. 이 키 5초? 나도 이 키. 아이 웃음이 방금. 내가 말했지. 해적인 줄 알았어 진짜. 나 어쩔 수 없다 선우. 나는 주헌이. 오오? 아니 왜 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해. 주헌이가 저렇게 진지하고 저렇게 심각한 얼굴을 처음 봤어. 아니 다들 지금. 그럼 이렇게 하고 있을게 분명. 근데. 지금 다들. 그렇게 가면. 느낌이 왔어. 죽어. 나 어차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지막 소신. 아 오케이 오케이. 난 주헌이다. 오케이 오케이. 선우. 난 난 이 키야. 그게 무조건 맞아. 그렇겠지? 그러면 죽었네. 최후의 반론이 있나? 최후의 반론 없어? 유? 없어 유? 이거 존댓말 아닌가? 진짜 반말 써? 그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지시를 받은 상부니까 존댓말이 자동으로 나오잖아. 진영을 받았으니까. 진영을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겠다. 아닌데. 내 마지막. 발언. 자. 저는 지금 정확히 왔어요. 주헌이랑 우재야. 뭐? 근데 잠시만. 저게 이제.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타임. 선우야 너 아니야. 내가 지금 감이 왔거든? 그러니까 나도 감이 왔는데 존댓말 썼어. 그랬어? 저는 지금 정확히 왔어요. 와 나 몰랐어. 나 몰랐어. 나 몰랐어 몰랐어. 진짜 나 아니라고 해줘서 고마운데. 와 타이밍 너무 어렵다. 이제 미안해.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하자는데.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자 나 최고의 변론 다 한 거야? 어 잘 살았다. 아 입이 포기를 했네 어느 정도. 기억할게. 너의 말 기억할게. 이게 죽이는 거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야? 이게 죽이는 거 이게 살리는 거. 살리면 살아? 아니지 다수결 다수결. 어 살아? 다수결 다수결. 너 게임을 몰라? 나 모른다니까 지금. 어 그럼 왜 그래? 어 자 하나 둘 셋. 아이키야. 나 살렸어. 아 죽는 게 맞아 당결이니까. 어 그렇지. 너 아이키 뭐야? 울어 울어. 어떻게 진짜 알려주는 거야? 울어. 설마. 아 진짜. 난 믿었어. 난 진짜 믿었어. 아이키 정체를 밝혀라. 내 정체는. 시민입니다. 아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시만 이러면은 잠시만. 시민입니다. 아아. 잠깐만. 잠깐. 아 잠시만 이러면은 잠시만. 내가 말했지? 출제자의 의도만 파서 하면 된다고. 잠깐만. 내가 말했지? 잠깐만. 왜 잠깐만. 잠깐만 내가 말했지? 나 지금 약간 서우. 내가 말했잖아. 몇 번을 얘기해. 봤어? 어 잠시만 난. 잠시만. 이렇게 했는데 진짜 시민이라고? 근데 이키야. 지금 약간 국어. 지금 약간 국어책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시민이라고? 아니 아니야. 나는 이런 유형의 시민을 처음 봐. 어떻게 이렇게 마피아 같은 시민이 있지? 그러니까. 왜 난 진짜 시민 같았어. 아니. 야 잠깐만. 이 사람들 무서운데 약간? 이 두 사람도 지금. 아 근데. 아 용주인가. 운다. 왜 또 나와.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지금. 나 내 입장에 이거 오로지. 난 시민 입장으로서 얘기할게. 시민대표 시민대표. 어. 생각해 보면. 용주는 시민인 거 알고 있잖아. 마피아. 아 마피아가 누군지 아니까? 어. 그러니까 괜히 고민하는 척. 나 그렇게 머리 크지 않았어. 아 머리만 큰 거구나. 마. 근데 아까 선우가 용주인 거 같다고 했었잖아. 그. 그걸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 그래 한번 들어보고 싶어. 아 일단 나는 처음에 이거 딱 깠을 때 그 표정을 딱 봤는데. 내가 버거워하는 듯한 그 느낌을 그냥 받았어. 난 그 큰일이야. 아니 잠깐만. 이렇게 팀 아니면 이렇게 팀 아니면 이렇게 팀인 거잖아. 내가 아니라는 존재 하얘지. 근데 왜 서로 안 돕지? 어. 그러니까 내가 보. 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용주가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면. 주원이 너야. 왜. 왜. 아 근데 잠깐만. 안 돕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지금 대선우는 서로 다 의심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 둘만 서로 의심 안 하고 있어. 그러네. 뭐가 난 선우 의심하고 있어. 아 아 맞다 의심했다 의심했다. 약간 잡전주처럼 뿌렸다가 다 벗어들이고. 아니 그러니까. 나랑 누구? 나랑 누구? 아니 너는 아니야. 와 나 인심 되게 좋다. 나 근데 진짜 아니야. 마피아 게임 되게 잘한다. 모르겠어. 나한테 왜 바로 마피아라고 왜 이렇게 딱 호칭을 지을까. 자 여러분 저기 선우 씨는 지금 선량한 시민을 죽인 사람입니다 일단. 그치. 아니지. 따지고 보면 우리를. 문제가 먼저 했어. 난 그래서. 나는 뭐 처음에. 어 오케이. 나 근데 나 할 말 있어. 나 알았어. 둘이야. 내가 초반에 딱 가면 둘이야. 왜냐면 내가 자꾼 곰곰하게 생각했어. 근데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야 말이. 그랬는데 그래 나 생각했어. 이 동굴 소리에 웃음 소가 있어 그게 용주야 이 사람는, 내가 이 사람 알잖아 이 사람은 단순하게 얼굴 들었다가 일부러 이 소리내려고 바보될네네, 마피아될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우리 둘이 시민이 좋아. 시민해야지. 시민이 좋아. 시민해야지. 바보 될래? 마피아 될래? 바보가 났지. 우리 셋이 시민이고 둘이 마피아야. 진짜 나 믿어봐. 어! 난 맞는 것 같아. 근데 잠깐만. 진짜 억울해. 아까 경호의 수라고 우재가 했잖아. 그럼 내 입장으로 봤을 때 경호의 수가 난 여기 둘이 자경단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인데 만약에 선우랑 샘이랑 이라면. 난 진짜 의심해봐. 진짜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너무 초반에 용의 손상에서 아예 빼버렸잖아. 아예 빼버렸잖아. 나는 심지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왜 적극적이지? 아니 적극적인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찾아봐야지.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 리드는 까만색이 하고 있다. 까만색. 지금 선우가. 까만이들이 하고 있어. 선우가 계속 선동을 하고 있잖아. 근데 설렁한 신비 하나 죽었어 지금. 누가 이거. 누가 이거 책임질 거야 지금. 연신내서. 지금 혼술 중이야. 그래. 나는 주헌이 확 땡긴다 갑자기. 주헌이. 내가 계속 얘기했지? 난 진짜. 오케이. 주헌 한 번 가보자. 나. 나. 나 선우 얘기한 거야. 나 선우 얘기한 거다. 난 주헌도 맞아. 난 나. 투표해 투표. 투표 투표. 나는 선우. 주헌. 난 아니야. 우지야 제발. 아니 아니 잠시만. 아니 우지야. 제발 잘 생각해봐. 봐봐. 주헌이가 상황극이나 연기 진짜 잘하거든. 지금 진짜 못했어. 이 뜻은 지금 어색하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둘? 너무 억울해 보이긴 하는데. 나 진짜 뭐. 지금 나는. 아 나 선우 갈게. 나는 솔직히 지금 느낌이. 1지망 여기 둘. 2지망은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얘는 무조건이야. 선우는. 선우는 나 100%야 일단. 여기서. 줄이 시작돼. 그럼 나도 100%야. 1지망 2지망이야. 반이라니까. 오케이 가보자. 선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너의 한 표가 되게 중요해. 네가 날 찍으면 안 돼. 왜? 시민이 시민이야? 진짜로? 그럼 날 찍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 마피아 찍었지 그래서. 아니 내가 진짜 날 찍으면 저어. 아니 이거 마피아 찍는 게임 아니야? 내가 볼 때. 마피아라니까. 둘이라니까. 선우야 마피아 잘 안 되네. 지금 어떤 경지냐면 마피아가 나왔지만 내가 나를 속인 거야. 내가 나를 시민으로 속인 상태야. 지금 배역에 완벽하게 몰입이 되는 거야 지금. 난 시민이야. 그래서 이렇게. 난 계속 처음부터 밀고 왔잖아. 이래야 속 시험할 거 같아. 선우 3표네. 고생했어. 잘했어. 선우. 어 팬담. 하나 둘 셋. 아 죽인다. 지금 끝난 거야? 끝났어. 선우의 정체는. 진짜 제발. 선우의 정체는. 난 시민이야. 어? 진짜로? 난 시민이야. 어? 진짜로? 아니 연기 아직도 안 푼 거야? 그러니까 선우야. 저거 연기를 안 푼 거야 아직도? 너가. 어? 진짜로? 아니 연기 아직도 안 푼 거야? 그러니까 선우야. 저거 연기를 안 푼 거야 아직도? 너가 마피아인데 시민인. 그 어떤. 에? 끝까지 연기하는 것 봐. 끝까지 연기하는 것 봐. 뭐야 누구야? 진짜 시민이야. 일단 마피아 스테이크야. 계속 우측 시민한테. 주헌이라니까. 풀이라니까. 난 아니라고.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용주랑 우재. 끝까지. 아주 그냥. 난 진짜 시민이야. 어차피 끝났으니까 말해도 되는 거죠. 그냥 주헌이랑 용주일 수밖에 없어. 용주야? 아니 잠깐만 나 머리 너무 아파 지금. 난 마지막까지도 나는 의심을 안 하네. 채미야? 네. 누구야? 아니야? 누구야? 아니 말. 아니 얘기로 해줘. 병이잖아. 아니 나 아니야. 진짜? 나 시민이야. 나 진짜 소름 돋아. 이씨. 아니 나 진짜 시민이야. 어? 나 진짜 시민이야. 와. 나 진짜 시민이야. 아 뭐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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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초보들. 선우야 미안하다. 나 왜 자꾸 자꾸. 나 마지막에 주헌이라고 했는데. 아유 좋았어. 좋네요. 좋네. 좋네. 다음부터 같이 일하자. 좋아요 좋아요. 용주는 처음에 진짜 잘 깔아놓은 게 나 마피아 게임 잘 모른다고 이거 했을 때부터 맞아 맞아. 이게 깔렸어. 저 오빠가 너튜브에서 캐릭터 진짜 5만 2천 개를 만들더니 근데 진짜 잘 몰랐어 마피아 게임. 하면서 아 이 룰이구나 알았어.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보자면 나 마피아 게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건 무슨 음악이야. 일단 단어는 부분을 시작했는지 주더라고. 그걸 떨치려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선우야. 근데 너 지금 좀 잘못한 게 있어. 넌 좀 덜 억울해 했어. 아 맞아. 아 웃음이 있어서 진짜 억울해가 아니라. 나처럼 억울해 해야지. 초반에 나는 이제 이키가 나를 딱 집었을 때 내가 어? 아 그러니까 왔다니까. 어떡하지? 와 근데 너무 어렵다 이거. 근데 나 왜 우재가 마피아 같았지? 그거는 애초에 초.. 그러니까 원래 깔려 있는 감정 때문에 그래. 그냥 그냥 저 새끼 한 번 이겨보고 싶은데 하는 그.. 맞아. 맞는 거 같아. 그 마음 때문에. 어? 이키야. 아까 전에 존댓말 썼었는데. 그것도.. 어? 안 넣었네? 와 근데 이렇게 적은 사람끼리 이렇게 재미있게 마피아 한 줄 처음이야. 근데 이거는 서로 서로 좀 눈을 많이 오랫동안 마주치네. 바니 바니 막 이런 거는 이렇게 막 바삭바삭 막 이러는데 지금은 분명히 범인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눈을 좀 많이 마주치네. 이제 알아가는 거 같아 진짜. 진짜 소셜클럽 같다 이제. 진짜. 아 재밌다. 또 마피아 하고 싶다. 의사. 뭐 경찰 이런 것도 있잖아. 나 한 번만 가면 안 돼 난 진짜. 의사한테 뭐야? 의사가 뭐야? 의사가 왜 나와? 의사가 왜 나와? 이렇게 깔지 마. 토 깔아 토 깔아. 아니 진짜 모르는 거야 뭐야? 나 진짜 몰라. 의사가 뭐야?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아 밤이 왔습니다. 한 다음에 의사 일어나도 돼. 근데 그게 만약에 마피아가 죽인 시민이랑 의사가 살릴 시민이 일치할 시 그 시민은 사는 것. 아하. 의사는 본인도 살릴 수 있고. 그럼 보통 의사면 본인이 의사인 걸 숨기겠네? 근데 조금 초반에 숨겨야 돼. 왜냐하면 마피아가 소리소문 없이 또 죽일 수도 있다. 그러면 누군가를 못 살리니까 시민을. 나한테 더 중요한 임무를 줄래나? 귀여워. 근데 몇 명 몇 명. 마피아도 일상하고. 자 아침 일이었습니다. 나 시민. 뭐 마피아 아까 누구였지? 마피아 마피아였지? 아까랑 다른데? 게임 성향이 아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요. 잠깐만. 그렇게 적극적이야? 죽여. 아니 죽여. 정확한 그 직업이 부열가 됐나 봐. 뭐 의심해도 되고 뭐 하지만 난 시민이야.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시민이야 라고 되게 자기 스스로 강조한다. 그렇지. 어머 되게 예쁘게 얘기하네. 내가 시민이야. 근데 마피아였잖아. 혹시 중복으로 안 했다면 이 셋 중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지. 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1단계 2단계 없이 바로 7단계로 가? 나는 약간. 그러니까 너무 정리를 해버리는데? 지금 바로 죽여줄게? 응. 바로 죽여줄게? 죽이고 나 시민이고 나는 내 인생은 냅다야. 어 냅다 냅다 그냥 냅다 지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나? 나부터 해? 연기 톤. 연기 톤. 아 맞아. 한 번 더. 나부터 해? 연기 톤. 아 연기 톤? 어. 난 시민이야. 근데 연속으로 마피아 두 번 줘서 좀 놀랐겠다. 졸데 아닌데? 진짜 같아 이번에 진짜 같아. 그냥 뭐 저 뭐 경상도에서 왔습니다. 어떤 교사도 뭐 어디서 오셨어 내가? 저 뭐 살려면. 빰빰 빰빰 저지들. 바로 저지해버린. 아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 아. 아. 뭐. 같이 존댓말. 아 같이 했구나. 마셔야겠네. 아 몰랐. 진짜 전혀 몰랐다. 주사위도 내. 응. 됐지. 그래 뭐 한번 소개 한번 해봐라. 주사위를 내고. 저 뭐 핑크 밴드. 소개해봐라. 아 나구나. 어 근데 나는 진짜 진짜 또 시민이야. 정말로. 오케이 잘 들었어. 오케이. 자. 의사를 해보고 싶었어. 근데 그냥 그냥 시민이다. 나 그냥 이번에도 시민이야. 근데 진짜 제발 나는 이번엔. 나중에 죽였으면 좋겠어. 아까는 마피아였는데. 이제 시민이 돼가지고 마음이 좀 편해. 아 근데 두 번은 안 시킬 수도 있어 느낌이. 아 난 두 번은 안 시킬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시민인데. 여기까지만 말할게. 그래? 왜요? 왜? 쟤 또 확 이상해지네. 뭐 다 고장이 나. 이상하다. 아 진짜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번엔 나를 좀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니가 뭔데. 나는 지금. 아니. 니가 뭔데. 너가 마피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기게 해주고 싶고. 나 넣어줘 이거 좀. 권답해. 왜? 여기까지만 말할게. 왜요? 알았어 알았어. 이번엔 나를 좀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니가 뭔데. 나는 지금. 아니. 니가 뭔데. 너가 마피아 할 수도 있잖아. 나 넣어줘 이거 좀. 권답해. 왜? 아니. 몰라도 돼. 아. 그러니까 나는 전에. 전 판에 난 좀 증명을 했다 생각. 전 판은 전 판이고 이번 판은 이번 판이지. 그건 약간 다른 거지. 그거에 대한 복선을 여기까지 끌고 오면 안 되는 거지. 나 용주는 맞는 것 같고. 나는 박샘이다. 어. 해봐. 쫄리나. 쫄리면 쫄린다 카든가. 나 하나도 안 쫄린다. 근데 아까랑은 느낌이 좀 달라. 좀 많이 다르다. 근데 아까랑 다른 두 명이 있어. 너구나. 정상샘이야. 그렇긴 해. 우재가 말이 없어지긴 했어. 말이 없어졌거든. 말이 없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게 근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아까 디폴트 카드 얘기했잖아. 난 여기에 총 한번 겨누봤거든. 치킨 크르르륵 팍팍 이렇게. 자 내가 증명 글을 할 게 하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아까 내가 숙이고 있는데 마피아 들어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마피아라면 내 옷 소리가 엄청 날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어쨌든 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이거 소리 하나도 안 난 거를 어필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난 시민이니까. 아무 소리 안 났잖아. 아무 소리 안 났잖아. 근데 진짜 소리 안 나긴 했어. 어. 나 진짜 이러고 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림이. 그림이 너무 딱 나와. 가능하냐. 선우님.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어필까지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는. 내가 마피아 하면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을까? 맞는 말인데. 아이 그 말은 우주 추궁하고 세미야 네 파트너 누구야. 빨리 얘기해. 세미야 세미야. 빨리 얘기해. 근데 진짜. 놀아가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놀라지 마. 어. 넌 너무 달라. 나는. 나는 좀 많이 달라. 출연자가 달라진 줄 알았잖아. 나 죽이고.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시민이면 진짜 깜짝 놀라지들 말아 진짜로. 얘 달라질 수 있어 사람이. 나 진짜 시민이야. 나 진짜 시민이야. 근데 시민이 죽어도 시민인 거 못 달라준다며. 몰라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에. 와 대박이다. 끝까지 억울한 거잖아 이거는 말 못 해주고. 용준은 마피아야? 아이 난 이제 전직 마피아지. 빈센전에? 아니 근데 용기를 너무 잘해. 네. 그 전판에 나랑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 너만 믿고 갔지. 지금이랑 좀 달라? 지금이랑? 아까 했을 때 마피아 때의 느낌이랑? 지금은 완전히 다르지. 어떤 식으로 좀 달라? 뭐야 만담하는 거야?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내가 나랑 되면. 자. 당황스러울 거야.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샘이만 의심할 뿐이지. 아. 나는 정말 좀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거는. 고개 들라고 했을 때 확실히 이쪽에서는 소리가 안 났어. 나 이거 소리 엄청나 바른말이라서. 소리가 나지는 않았어. 근데 나는 사실 딸깍 소리가 났다고 생각을 했거든. 솔직히 나는. 응?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딸깍은 뭐야? 딸깍 소리 나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쇠 소리 같은 딸깍 소리가 난 났다고 생각을 했거든. 내가 봤을 때 목 디스크 있는 사람이다. 마피아가 목 디스크 있다. 이거 네 소리 아니야? 그냥 나는 내 생각. 이만하게 했는데 네 귀 옆에 얘. 딸깍 소리네. 나는 내가 이거 왜 확실하게 생각했냐면. 어머. 맞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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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마피아가. 맞네 맞네. 소리 안 났네. 누구를 죽일까? 어? 누구를 죽일까 마피아가? 밤에? 밤에. 근데. 지금 의사는 잘 들어둬야 돼. 마피아들이 얘 너무 설친다. 죽여야겠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추측을 해놓고 그 사람을 살려야 돼. 오히려 설치는 애를. 안 죽이고. 맞아 맞아 냅둬. 의심 안 당하기 위해서. 여기도 생리전이지. 나도 죽을 것 같아 이번에 또. 왠지 나는 내가 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지금 느낌이. 어? 너. 한 번 더 가네? 아 자식 이거. 아니 그냥 탐정을 해. 주헌이네. 어 뭐야. 어 뭐야. 이 둘인 거 아니야? 그래서 지목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 날 죽이냐 이런 웃음 아니야 지금? 뭐 나랑? 나랑? 그렇게까지 간이 크지 않아. 아 그래? 우재는 또 아니야. 난 아니야. 난 무조건 시민이야. 주헌이는 맞는. 왜냐면 중복을 한 명은 줬을 것 같아 마피아를 했던 사람. 어 나도. 그렇게 치고 보면은 주헌이가 살짝 의심스럽긴 해. 그래 그거 맞다. 쟤 저번 판에 너무 잘했어. 맞아. 어 주헌이야. 그리고 제작진들도. 어? 홀업 홀업. 잠깐만. 아 왜 당황했다 맞아. 아 100%다. 홀업 홀업. 홀업 홀업. 홀업 홀업. 마피아는 용주네? 왜왜왜왜. 둘이 이번엔 둘이 의심인데. 나는. 아니 내가 전직 직장 동료로서. 위기에 몰랐을 때 하는 그 몇 가지 습관들이 있더라고. 아 캐치 해놨다. 아 캐치 해놨다. 어 쟤 위기인데 이랬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석할까. 약간 이상한 습관이 있더라고 이런 습관들이. 그리고 제작진들도 오늘. 칼 갈고 왔잖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헌이가. 그 저기 산옥이 있어갖고. 아 한번 가자. 그래서 두 번을 그냥. 마피아를 연속으로 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너무 잘해서 여기서 바꿔서 다시 이렇게 줬거라. 아 마피아를? 응. 그러긴 너무 빨리. 전판에 너무 잘했어. 자 그럼 우리 세미로 한번 지목을 해볼까? 그렇죠. 그래. 나는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아 맞아. 잠깐만. 내가 세미로 지목해볼까라고 던졌어. 근데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면. 너무 스트레스받아. 그래 그래서 아까. 이거 봐. 이거 봐. 방어 기제가 나오잖아. 근데 나 그 말은 도망했어. 어. 나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자. 어? 의사라는 걸 어필하는 거야? 난 되게 중요해. 어? 아 잠시만. 맞아. 어? 나. 선우 마피아 잘한다고 그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마피아야. 마피아야 일단 빨리. 마피아야? 아 투표해 투표해. 용주 마피아야. 아니요. 용주 마피아다. 아 용주다. 용주가 좀 확신하는 것 같고 용주랑 선우 아니면 익히 아니면 샘이 내가 봤을 때 우재는. 그러니까 지 패고 다. 아 다 집어. 우재는 마피아가 아니야. 내가 심리적인 걸 공부를 해보니까 시민이 아닌 사람한테 더 이렇게 막 이렇게 파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좀 그런 것 같아. 아 이거 빨리 죽이자 이불때부터. 죽이고 보자. 나 죽여. 오케이. 하나 둘 셋. 과연. 어? 말 안 해주는 거잖아. 아 그러면 이거 진짜 머리 엎쓰기 너무 어렵잖아. 그냥 이제 한 명 남았다고만 생각합니다. 이제 밤이 된 거야. 아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잖아. 나 살려옵니다. 날 살려. 마피아지는 눈이 나와서 진심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좀 더 불러주세요. 나 아직. 근데 몇 명 명명. 마피아 2개 다 하라고. 이 사진이 좀 나와서 보내주세요. 네. 사진이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콜. 누구 죽었어요? 나 존댓말 했다. 멋있어. 양심, 양심. 누가 죽었죠? 누구를 의심했었지? 왜요? 너 시민이야? 왜 그럼? 나 시민이야. 무슨 말을 하려고. 뭐야? 이봐요 선생님들. 그래 내가 말했잖아. 나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 했잖아. 너지 너지? 나 시민?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 얘기했잖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구나? 마피아야 둘이? 그래. 너 아니야. 나 시민이야. 봐봐. 시민이야. 나 시민이야. 뭐야? 마피아래. 나 아니야. 너 뭐야? 나 시민이라니까? 나도 시민이야. 뭐야? 다 시민이야? 잘못 본 거 아니야? 나 섹시한 마피아였구나.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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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서 그냥 우리 하는 거 복직이 저것직이 다 공격했네. 마피아가 두 판 다 이겼네. 원래 마피아 잘 못 이기는. 마피아가 이길 확률이 원래는 되게 적거든. 의사부터 먼저 죽어버리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내가 투표로 죽어서 뭐 하지도 못했네. 이게 마피아가 잘해서 마피아가 이긴 게 아니라 시민들이 못해서 마피아가 이긴. 아니 시민들이 낸 맘 말이 겁나 많아. 뭔지 알지? 개날카롭게. 우리 둘만. 마피아다. 아니야 아닌데 계속. 그래. 나는 누구 좀 살려보고 싶었고 주사기 좀 꽂아주고 싶었는데. 내가 무조건 말했지. 이 멘트가 절대 그냥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 나 시민이야가 나오지. 나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말 안 나와. 투표에 누구 했는데? 근데 너 왜. 뭐야. 야. 너 눈 뜨자마자 왜 헛소리 왜 했어? 너 왜 게임 시작하자마자 너 왜 그랬어? 게임 시작하자마자 게임을 흔들었어. 내가 너무 사람들한테 너는 무조건 시민이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나자마자 다 나를 의심할 것 같은 거야. 이제는. 아니 누구도 건든 사람이 없는데 들자마자 나는 시민인데 일단. 자 여러분 날 들어봐. 이렇게 정리했어. 아 그래서 아니 왠지. 얘 왜 이렇게 마피아처럼 해? 내가 살았으면 우재를 살리려고 했었어. 원래. 분명히 우재를 죽일 것 같았거든. 그래서 우재를 살리자 했는데 내가 죽어서 살릴 수가 없었어. 근데 나 궁금한 게 마피아들이 나를 죽인 이유는 뭐야? 내가 둘은 의심한 적이 없거든 심지어. 제일 귀찮을 것 같아. 말이 너무 많아. 오디오 하나 비우고 싶었지. 되게 논리적이라는 말이야. 오케이. 마피아 너무 어렵다. 어렵다. 네 분 술 마시고 주삼이 술 내주세요. 화장실 한번 다녀와도 될까요?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미있어. 그렇네. 언니는 뭘 한 게 있다고 재미가 있지? 말을 거의 스무 마디도 못 한 것 같은데 왜 재미있지? 그러니까. 지켜보는 재미가 있네. 지켜보는 재미. 지켜보는 재미. 잘하더라 용기. 오빠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나 보고. 그냥. 나는 솔직히 이 마피아 게임을 진짜. 살면서 몇 번 안 해봐가지고. 원래 알면 머리 더 써서 더 힘들어. 근데 이거 방송 나갈 때 용지 오빠 큰일 났네? 왜요? 와.. 다 소두다. 네? 다 소두라고 오빠 빼고. 아니 방금 진짜로. 진짜 봐봐. 아니 왜냐면. 아니 이거 내가 오빠를 비타르는 게 아니라. 다 진짜 얼굴이 작아. 근데 오늘 좀 같이 술 먹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나 이거 집에 가서 되게 잘 쓸 것 같아 이거. 앞머리 막 되게 막. 정리하기 귀찮게.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 아이돌이 준 거잖아. 나 이따 사인해줘. 나 이따 사인해줘. 아이돌이 준 건데 이거 너무 기절이지. 기절까지. 아니면 아니면 사인 받아가지고 당근마켓. 꽤 나올 것 같아. 제 사인. 그러면 제가 그 두 개 가져갈게요. 마지막 간단한 게임. 바니 바니 게임을 살짝 바뀐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LA에서 온 조랑말 게임. 와 너. 와 너. 이것만 들었을 땐 바니 바니 느낌. 바니가. 바니 바니가. LA야 또. 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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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에서. 달려온. 조랑말이 하는 말. 이거 진짜 우리 아빠 술 취해가지고. 진짜 인적이 있거든. 이게 원래 뭐예요 이게? 나성에서 달려온. 조랑말이 하는 말. 아 그거구나. 자 첫 번째. 첫 멤버는 당근 먹는 동작을 취하며 따그닥 따그닥을 외친 다음 다른 멤버를 향해 따그닥 따그닥을 외친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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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두 번째. 지목당한 멤버는 따그닥 따그닥 외치며 당근 먹는 동작을 한다. 이때 양옆 멤버는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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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안한데 이럴 거면 바니 바니 하는 게 낫지 않나? 구호만 바꿨네요. 이거 택가리 택가리. 이름만 바뀐 거 같은데. 이거 저기 동대문에서 옷 사다가 택가리 연습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자 세 번째. 계속해서 지목당한 멤버와 양옆 멤버는 위 행동을 반복하며 게임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거 알죠 다. 근데 궁금한 게 LA에서 왔다는 건 왜 LA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나귀가 나성에서 왔지? 원래 하늘에서 토끼가 내려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걸 만들어 봤어요. 어쨌든 새롭네요. 근데 약간 지금 조랑말 같아요.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얼룩말 아니에요? 아 지브라 얘기하자. 얼룩말 아니에요? 제가 조랑말. 어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전 지금 정신이 나왔어요. 근데 바니 바니는 다 알잖아요. 바니 바니는 알. 근데 바니 바니는 다 알잖아요. 바니 바니는 알. 네.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어 그럼요. 바니 바니를 몰이 도수합니다. 바니 바니를 몰이 도수합니다. 잘 모를 때. 설마. 자 이번 판은 또 우마이 판이 되겠네요. 계속 저기로 몰아야겠다. 아 뭐. 다들 아시죠?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연습 게임 연습 게임. 나성에서 달려온 조랑말이 한 발. 다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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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킹 왜 안 해? 이걸 누가 알아채? 누가 알아채 이걸? 누가 걸렸는지 누가 알아? 모를 것 같아요 누가 걸린지 그냥 우리 숨겨주자 알아서 뭐 얼추 이러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킹 킹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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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그러면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알아 이걸? 근데 짚어주시겠죠? 자격증분들이 진짜 다그닥 다그닥 소리가 엄청 들어요 근데 확실히 바니바니보다 낫다 다그닥 다그닥이 그냥 바니바니보다는 다그닥 다그닥이 느낌이 있어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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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나요? 둘이 동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둘 중에 한 번 우재형 오케이 둘 중에 한 번 치료를 한 번 갔다 왔으니까 우재형 제발 여러분 제발요 제발요 걸리면 얼마든지 정정 다그닥하게 합시다 저도 지금 입 갈았어요 죽어라 해 봐 한 번 오케이 나 미친 듯이 할 거야 집중 집중 자 달립시다 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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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기릿 누구부터 렛츠기릿 세미누러부터 세미누러부터 나선에서 달려온 조라마이 아는 말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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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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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딱 당 아직 한판 남았어 아 not 너무 많은 걸 담았어 나는 이만해, 메모리가 근데 이만한 걸 담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다그다그다 근데 맞긴 맞았잖아 맞긴 맞았지 누나, 마셨어요? 아직 한편 남았으니까 나는 선우가 저런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나랑 성격이 되게 비슷한 게 정확하게 딱 짚어주고 그리고 딱 누구 틀리면 진짜 뻥한치고 누구보다 빨리 이걸 들고 이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서워, 무서워 지독하게 하나도 안 놓치려고 와, 나 오늘 왜 이렇게 게임 못 하지? 나 좀 문제 있어, 이거 지금 쌤이 누나 하나가 많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많아? 마지막은 한 두 개 걸고 그냥 주사님 두 개! 두 개 걸자! 아니다! 다섯 개 걸까? 아깐, 아깐, 아깐 아니! 저기 뭐야? 응, 해주면? 근데 싫다 그러면 우리도 안 하지 근데 다섯 개 하면 우리도 갑자기 져버려서 억울하다? 응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둘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고 나는, 나는 할게 와! 아, 왜냐면, 왜냐면 이렇게 둘이 붙으면 솔직히 말해서 더 맨 넘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를 자신이 없어서 아니야, 나 취소, 나 취소 나 취소, 나 안 해 아, 왜 취소해? 나 그냥 나 솔직히 말할까? 안 한 걸로 난 이길 자신이 없어 야, 근데 이거 다섯 개 걸고 하면 맞게 하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미치지 않나? 사활에 걸고 할 거 아니야, 나 어, 다가다다가다 가보자 어? 나중에 달려주려고 하는 거야 언니, 싫어요? 어? 언니, 지금 절 위에 해주기 싫어요? 그래, 아유, 오케이, 오케이 또 샀으니까 아, 근데 편의점에서 샀으니까 근데, 왠지 다섯 개 걸어도 세미에 걸릴 거 같아 더 처절하게 질 거 같은데? 처절하게 저번에도 출석부 게임 선택하셔서 네? 와, 출석부 지금 머리 아파 아니야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 나가다 가요 그만해, 게임 그만 바꿔 나 진짜 랩하다 출석부 나올 뻔했어요 진짜, 아니 아니, 그 엠카에서 엠카에서 출석부 이렇게 할 뻔했어요 근데 진짜 그게 중압감이 너무 세서 너무 세 너무 웃기다 너무 힘들었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얘 다그닥 다그닥이 우리 다 같이 뭔가 괜찮은 난이도인 거 같으니까 아, 아니면은 정성으로 당근 당근으로 해보자 당근 당근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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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이러다 다그닥 나올 거 같아 다그닥이 나올 거 같아 다그닥이 나올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바디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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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히히히 이렇게 100% 100% 100% 다그닥 다그로 다그닥 다그로 다그닥 다그다그로 다섯개 걸어 다섯 개요. 다섯 개. 다섯 개. 이거는 뭔가 막 마지막 판이라고 어드벤티지 줬다는 생각도 지우기. 지우기. 우린 다 동점인 거야 지금. 지우기. 우린 다 동점인 거야 지금. 잠깐만 용주 씨가 대답을 안 하는데. 근데 좋아요. 평화. 용주 형님은 약간 좀 피곤해지신 거 아니.. 많이 피곤해서 마지막 몸풀기 들어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오케이 우리 다 기분 좋게. 깔끔하게 갑시다. 깔끔하게. 아까 머릿속에 뭐 원하는 거 이미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지금. 지금 미리 얘기해요? 미리 얘기할까? 미리 얘기하자. 미리 얘기하면 너무 지기심이. 미리 얘기하자. 미리 얘기하자. 왜냐면 걸리면서 얘기하면 미리 얘기하자. 그렇지 미리 얘기합시다. 미리 얘기하자. 로션으로 할게 바디로션. 바디로션? 바디로션. 바디로션 바디로션. 형은요? 와 난 근데 사실 나는 막 이렇게 무력이나 이런 게 없어 갖고 싶은 게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게임을 미친 사람처럼. 무력이 없고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이 게임을 막 누가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걸렸으면 좋겠다. 저한테 어울릴만한 향수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 너무 비싼 거야? 맞죠? 아니 아니. 서울 선물인데 30ml 있잖아요. 아 그렇지. 크기가 막 작아도 되니까. 저기 막 패브리지 사줘도 되잖아. 아 잘 어울려서. 잘 어울려서. 아 이거 좋은데요? 아 형 아니 좋은데요? 얼마나 여기저기 다 쓰일 수 있는데. 패브리지는 좋지. 진짜 나는 좀 억울한 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난 반지가 깨졌어. 이렇게 열심히 했다. 전 그냥 불쌍한 시민이니까. 전 그냥 한 옷 세트. 오케이 오케이. 다른 세트. 아까 얘기했어요. 몇 그램인지는 그건 모르겠어. 마블링 마블링. 마블링 좋은 국거리용.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 소고기 고추장에도 한우가 들어가나? 한우 소고기 고추장이 있어? 그것도 있네. 막 소고기 고추장. 아 소고기 고추장도 있구나. 갈아서 하는 그. 저는 뭐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박 사장님이 파시는 거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국거리 제외 한우 세트로 가겠습니다. 나는 플리스 있잖아요. 그거를 맨몸에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편한 거야. 그거 진짜 따뜻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금 여러 개를 돌려 입고 있는데 그거 하나 추가. 되게 저렴하니까. 맞아 맞아. 그거 따뜻해요. 자 나성에서 조랑말이 왔다고 합니다. 가자. 가자. 화이팅. 조랑말 가보자. 가자. 뭐였지? 다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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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힝 자 이거 좀 잘 보이게 씁시다 잘 보이게 근데 앉아서 하면 안 돼요? 왜? 서서 하는 게 약간 이게 높이가 너무 달라가지고 어 맞아 맞아 이게 뭔가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맞아 맞아 이게 약간 적응이 안 돼 맞아 나도 그래 앉아서 앉아서 나도 그래 아니 남자 둘은 말도 안 될 거고 여자 둘은 말도 안 될 거고 좀 답답하긴 했어 어 중간이 없어 어둡긴 하더라 소셜클럽에 그걸 갖고 갑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앉아서 누가 마지막으로 올려줘 저부터 할게요 원 투 쓰리 포 날 속에서 달려온 조랑마리 하는 말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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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힝힝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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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았다 세미 세미 우리 살았다 와 와 와 우와 용지 형님이 약간 템포이 빠르고 약하시네 근데 근데 진짜 마지막에 나 다 묻어졌거든 마지막에 따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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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뭐라도 왔으면은 무조건 걸리는 거였는데 일로도 안 오고 일로도 안 오고 일로도 안 왔어. 확실히 둘이 약간 동년매잖아 나이가 똑같잖아 그니까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네 같이 동시에 꼬인 거야. 그 저기 레이싱 하다 보면 너무 빨리 가면 화해지는 거였죠 이제. 이제 시야가 안 보여. 이제 내 본능에 믿을 수밖에 없어. 히잉인가? 히잉! 히잉! 아니구네? 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습니다. 선물하셔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휴대폰 말고 다음 시간에 선물을 아예 봐서 방송에서 공개하는 게. 근데 다음 시간에 아이키... 아 맞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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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전 진짜 LA 가거든요. 아 LA가 아니구나. 라스베가스. 저희가 베가스로 가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 베가스로 가고.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라스베가스 가서 빠찍고 다행힣. 히잉! 아 찍고 싶어요. 그분들은 라스베가스 사막에서 저희가 다닥다닥 할게요. 난 가능해. 속무스럽습니다. 아 근데 뭔가... 제가... 지금 두 분 밖에 촬영 안 했잖아요. 근데 아이키 누나가 어디 딴 데로 없어지고 간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근데 나는 그렇다고 했는데 난 가족인데... 전화가 왔나? 가족... 가족인데 한 명이 빠진다? 조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저도 별로 떨려. 마음이 좋지 않네요.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언니 없는데 거기서 막 탁탁탁탁 막 이러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왠지 마피아가 그랬으면 누나가 먼저 죽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끼리 게임하다가 탁탁탁탁탁 아이키! 탁탁탁탁! 없어! 아 없었지. 없었지.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지? 그 정도야. 아이키 누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무조건 잊는다. 나 저기... 용주 씨...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아 잠시만요. 오빠는 별 관심 없어 보인다. 오빠는 지금 섭붕이... 라스베가서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좋겠다! 아 왜냐면! 축하해요 축하해! 사진 많이 찍어서 올려줘. 마지막에 사실... 사실 우리 둘 중에 한 명이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우리끼리 억지 부려서 이게 그렇게 된 거... 난 근데 걸릴 줄 몰랐거든. 근데... 나는 좀 알았어요. 아 그래서? 내가 좀 확률이 높겠다 싶어서... 두 분이 이제 뭐 딸기잼, 사과잼 이런 거였죠? 내가... 내가 뭐지? 아니었어요? 아... 형이 그 프리스! 아 프리스, 프리스. 여기가 이제... 바디로션. 바디로션. 네 전 바디로션. 저는 향수. 아 향수. 네... 제가 할 때 최저가로 해가지고 앞차서 볼게요. 네. 그럼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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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dugout Dancer 팜밤 소셜 클럽 오늘부터 내 꿈은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게임? 뭘까? 도대체 뭘까 빨리 듣고 싶은 무슨 게임은 아이키 워드 게임 빙골를 하자는 거죠? 거의 뭐 여기 뭐 택갈이 공장이네 내 크롬 댄서 댄서랑 댄스는 같았다 하죠? 댄서 뭐 하는 사람 할 때 ER 잼민이는요? 우재 셋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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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이 셋 우재 지금부터는 영어 사용하지 않는 건데 잠깐!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 한 법 들었니? 얼씨구야 지워하자 이렇게 해야지! 뭔데? 패스라고 했어요. 양그심은! 정말 맘 놓고 할 수 있는 노래가 하나도 없다. 이거 못해. 다음 게임 하나. 나 너무 죽었어 지금. 형 얼굴이 너무 빠져네. 레전드다. 다음 게임에서 만나요. 다음 게임에서 만나요!